10. 언약의 임봉한 사람들 그 임봉한자는 하가래의 아들 청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리야 예레미야, 바솔 아마리아 말기야, 하투스 스바니아 말록, 하림 무레못 오바디야, 다니엘 긴누돈 파록, 무슬람 아비야 미아민, 10. 마시아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비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다세자 손중 빈누이, 강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니아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비야, 사쿨 세르비야 스바니아, 호디야 바니 분이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파로스, 바한모합,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페,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슬,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라돗 노베, 마피아스 무슬람 하실, 무세사벨 사덕 야뚜아, 블라디야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난야 하숨, 할레에스 빌하 소벡, 르홈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서장들과 르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천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향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윤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계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재와 항상 드리는 번재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재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의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십일조를 래위 사람들에게 줄이라 하였나니 이 래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십일조를 받는 자임이며 래위 사람들이 십일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래위 사람들은 그 십일조의 십분의 일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래위 자손이 거재로 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